야야야야 주먹전 주먹전 덤벼라 주먹전 하자고? 주먹전 하자 빨리 올라와 아따 기다려봐 올라갈게 너 뚝배기 없지? 나 있는데? 아 뚝배기 벗고 하자 존나 어이가 없네 진짜 야야야 나 2렙이야 기다려봐 새꺄 자 뚝배기 벗어 아이 개새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쓰레기새끼 내거 깔끔하게 잡아놨 내 손을 잡아 친구 시이바 새꺄 진짜 아 이거 하나 사라 나냐? 존사 너무 하네 우와 개왕랑하네 진짜 어 이 새꺄 다여섯개 초 꺼내신 분이? 아니 씨바 아니 씨바 이새끼가 뒤로 물러나잖아 아니 빨리 난 지금 안 쏘고 있잖아 총도 안 꺼내고 있잖아 집어넣잖아 지금